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누라 귀한 줄 모르고 헛소리 큰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 피똥 싸버린 그런 거지같은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전업인 아내를 개무시하고 결국에 이혼 자신만만하게 나 혼자 애 키운다 이랬다가 피똥 오지게 싸고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지 꺼져 원제 전업주부라서 무시하는 남편과 이혼한 친구 평소 인터넷 같은데 보면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도 전업주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모든걸 감당해야 되는 이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마치 전업은 돈 벌어오는 남편 덕에 집에서 편하게 산다는 것처럼요. 특히 전업주부 본인들조차 뭔가 좀 미안해하거나 살짝 위축된 느낌의 글도 자주 보여요. 물론 아이가 없으면 알바 혹은 함께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돈 모으고 그러면 좋고 잘 살겠죠. 그러나 아이가 있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적어도 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하튼 그래요.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친구는 원래 일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애를 낳고 키우는 그 순간부터 이 친구 남편이 은근히 무시하고 눈치를 주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딱 이런 느낌. 그렇다고 제 친구가 돈을 막 이상하게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뜰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을 하는 건데도 계속 사람 불편하게 눈치를 줬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리효도 역시 은근히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지가 제 친구 친정에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문제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제 친구 역시 자존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고 그래 나는 집에 있는 전업이니까 내가 희생을 하고 담당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이런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도 분명 일을 다녔거든요 직장을. 하지만 이렇게 전업을 무시하는 남자들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결혼을 하고 나면 마치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본인 가족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지를 말든가. 그리고 애를 왜 낳아 낳지 말아야지. 여하튼 제 친구는요 힘들게 임신 기간을 거치고 또 육아도 당연히 혼자 했답니다. 시댁 친정 다 멀어가지고 도움받을 수도 없었대요. 거기다가 무시하는 남편까지 정말 힘들게 지냈거든요. 물론 임신 출산 육아를 다 해도 이런 걸 다 거쳐도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인자강들. 보통의 여자들은 안 그래요. 체력 엄청 딸리고 무엇보다 출산을 한 번 하면 몸이 정말 많이 망가집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 자체가 많이 늦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출산도 늦고. 그래서 신체 나이가 따지면 노산인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출산 후에 몸이 한 번에 훅 갔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근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요. 출산 당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나이 들었을 때 관절이든 어디든 무조건 고장나고 엄청 고생합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 본인 혼자만 힘들게 밖에서 일을 하는 거고 임신과 출산을 한 아내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말하는 인간들. 쉽다 그러는 인간들. 아니 출산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물론 전업이 육아나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남편 역시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본인처럼 노력하고 고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아는 함께 서로 배려하며 돕고 살아야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야? 전업이라고 매일 칼같이 할 수 없는 거고 또 전업도 주말은 같이 쉬어야죠. 왜? 얘 힘드니까. 여하튼 다시 친구 이야기로 돌아와서 얘 남편이 나중에 되니까 생활비 줄 때도 눈치를 주고 야 니가 맨날 집에서 쳐 놀기만 하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이젠 아예 대놓고 그지같은 소리를 뱉어대더랍니다. 결국 쌓이고 쌓이다 친구가 터졌고 친구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인간 처음에는 무서웠는지 바로 사과하며 오 미안해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나중에 또 맨날 또 집에서 쳐먹고 놀기만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친구 남편도 물러서지 않고 그래 이혼해 우리 꽁꽁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 혼자 나가 이러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친구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오래 살았네. 그렇게 친구가 양육비를 주는 걸로 최종 합의 이혼했습니다. 근데요 애 키우는 게 이 인간은 되게 쉬운 줄 알았나 봐요. 저도 둘 키워봐서 알지만 이거 진짜 오지게 힘들거든. 아이 아플 때 연차 안에서 병원도 가야 되고 저녁 약속 당연히 못 가죠. 어림도 없습니다. 게다가 돈. 아니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은 거야. 자기 핏줄 키우는 거지만 아내가 있을 때보다 돈이 두배 세배로 나가는 걸 분명 느꼈을 거예요. 마트 한 번 가봐요. 몇 개 안 사도 돈씩만은 훌쩍 넘어가죠. 그리고 뭐 요리는 쉬운 줄 알고. 응? 또 사먹는 건 뭐 안 질릴 줄 알아? 결국에 시끄러 똥을 싸고 자기 어머니를 호출합니다. 애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면서 케어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일이 다 술술 풀리고 쉬울 줄 알았나 봐요. 아니 애 키우는 거. 젊은 사람도 지치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당연히 더 힘들죠. 아이고 허리야. 삭신이야. 아이들은요. 독립을 시키기 전까지는 케어할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 이 아이 할머니는 시골에 혼자 있는 당신 남편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일이 이중삼중이야. 장난 아니었겠죠? 게다가 결혼 후에 부모님과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거 역시 결코 쉬운 게 아닐 테고요. 트러블 오지게 생기는 거야. 그렇게 이혼하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친구 남편은 친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 자기야. 싹싹 빌었대요. 다시 재결합하자고. 막 애혼을 했다는데 늦었지. 어려워 없어. 어디 가미? 친구는 바로 단칼에 거절했고 쫓아버렸대요. 다만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이만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육비 받으면서 제 친구가 키우고 있습니다. 웃기는 게 재결합 주고도 안 한다니까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우리 꽁꽁이 주고도 못 키우겠어. 그럼 아이만이라도 좀 데려가줘. 이랬다는데 정말 기가 차죠. 그렇게 쉽다더니 지가 해보니까 아니었나 보죠. 여하튼 그 이후 비록 좋은 자리는 못 구했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이상 그리고 한부모 혜택도 받으면서 뭐 많이 넉넉하진 않아도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대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먹고 살만하다 합니다. 그리고 친구 남편. 어? 자기 아내가 전업이란 이유로 그렇게 무시하고 갈궜던 그 인간. 주변 맞벌이 부부 부럽다며 매번 비교하던 그 양아치. 이제는 퇴근하고 와도 따뜻한 밥 차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당연히 반겨주는 가족도 없고 이젠 나이도 제법 들어가지고 슬슬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지. 부모님들은 완전히 늙었지. 게다가 요즘 회사도 힘들고 완전 쪼그라들었다 합니다. 사람이. 예. 이제 지가 지옥에 와보니까 전에 있던 곳이 천국인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게다가 명절때나 생신때 부모님께 손주 보여드리고 효도하고 싶은데 그게 전처럼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재혼. 이 역시 마찬가지.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아니 누가 애 딸린 돌싱이랑 결혼을 해? 저번에 친구가 그러더군요. 당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고통이라 늘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 정말로 하게 되면 앞으로 닥쳐올 그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고 또 아이도 걱정되고 거기다 사회적인 시선도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러고 참고 살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막상 진짜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아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만 구하고 나니까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사라지더랍니다. 여하튼 그래요. 본인이 바깥일을 편히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집에 있는 아내의 육아와 집안일 등등 그런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 혼자 고생한 것처럼 착각하는 남편이 있다며 지금 당장 버리세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상의 남자라면 아내한테 고마워해요. 아니 정확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죠. 그런데 꼭 이상한 그지같은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보고 배운 그지같은 쓰레기 논리에 빠져서 전업 아내 눈치 주고 구박하는 남편이 있다면 이거 구제불능이니까 버리라고 만약 애를 원한다면 주고 나오세요. 뭐 싫다면 때리고 나오고 내 장담하는데 그런 남편들 반드시 피통싸고 후회합니다. 물론 여자도 후회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자랑 비교가 안 돼요. 아 그리고 이혼을 미끼로 던지면서 협박이죠. 전업 아내를 가스라이팅하는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냥 해주면 돼요. 누가 후회를 하는지 봅시다. 전업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 전업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위축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는게 훨씬 나을거에요. 물론 이혼이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감정 소비를 하고 정말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고비를 넘기고 나면 나중에 마음 정말 편하거든요. 여기도 전업을 무시하는 남자들 많길래 글 한 번 써봤어요. 아 그리고 맞벌이 중인데 남자가 집안일을 하나도 안한다. 이건 더 잡아야 됩니다. 죽여버려야죠. 우리 인생이 뭐 한 500년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길어봤자 80이야. 그나마 건강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지병이 딱히 없어도 80에서 90 되면 많이들 돌아가세요. 여하튼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편히 사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댓글 1번 우리 엄마를 불쌍하고 마누라는 집에서 쳐놀고 있고 또 옆자리 여직원이 임신 출산으로 업무 영양주면 속으로 욕하고 오지게 열받고 아 또 있네 우리 애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마누라가 연차를 쓰고 가야지 2번 저번에 우리 남편이랑 오지게 싸우다 나온 말 그래서 어? 네가 집에서 사는 게 뭐가 있냐? 이러는 거야 어 그래 그럼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야 이렇게 말한 뒤에 청소, 빨래, 밥 이런 것들 아이랑 제가 먹을 것만 하고 남편 건 하나도 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히 5일 지나니까 자기야 미안해 이러면서 빌더라고 3번 돈 번다고 유세 떨면서 집안일이랑 육아하는 아내를 후려치는 놈들은 도대체 결혼을 왜 하고 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살면서 버는 쪽쪽 자기한테 다 쓰면서 살지 꼬래 또 남자라고 번식은 하고 싶은가 봐 6번 전업 주부를 집에서 논다라고 표현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하지만 같은 전업이라도 우리 엄마는 불쌍해 이러더라고 7번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이야 거를 탓은 게 하나도 없네 아니 결혼 안 했으면 일 안 다녔을 거냐고 8번 우리나라는 가사노동과 육아를 너무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죠 육아하는 걸 보고 집에서 논다고 생각을 해 우리 시가 쪽 작은 엄마가 2년 육아휴직 중에 또 임신 출산을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연장을 한다니까 참고로 공무원이에요 저희 시아알배가 대툼 너는 2년을 놀고 2년을 또 노냐? 이러는 거야 아니 아기 둘을 키우는 게 그게 어디 보통일이야? 그게 노는 거야? 하긴 평생 애를 한 번이라도 돌봐봤어야 하는 거지 집에서 본인이 먹는 밥 반찬, 설거지, 빨래 청소 다림질 등등은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인간이에요 9번 맞아요 남편 아내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고마워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걸 고마워해야 됩니다 서로 고마워하는 게 맞는데 한쪽만 눈치를 보고 고마워하는 건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뿐이죠 10번 결혼 전이나 초기에 야, 나 혼자 일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전업해라 이런 말하는 남자들 진짜 조심하세요 경력 단절로 죄 취업하기 힘든 상황 만들어놓고 나중에 애 유치원 보낼 때 되면 집에서 노는 한량 취급하고 갑질하려는 인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을 할 거면 말이죠 그 순간부터 나는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각오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저번에 이런 말을 했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게 쉬워 보인다면 그건 일이 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숙달이 된 거라고 이런 경우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게 쉬워 보이는 이유는 네가 안 하니까 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